1분째, 저 생각보다 길고 숨찹니다. 네. 하아! 나 이거 근데 뭔가 성공할 거 아니에요. 준비! 시작! 하나 더! 왔어! 하나 더! 아 진짜 꽤 길다. 호시의 1분 7초 챌린지! 휴지를 입으로 불어서 안 떨어뜨리기. 대신 세 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1분 7초 동안 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시작! 시작! 지금 이게 11초가 지났습니다. 11초. 자 나머지 두 번의 기회에 1분 최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으악! 잠깐만 저거! 아 지금 잠깐 18초가 지났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 대략 60초, 50초 정도를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시작! 시작! 조금부터 마지막까지 나눠지 말려고 하세요. 시작! 하아! ! 시작! 끝! 예전 시장! 총 4분 3분 5분 6분 2분 2분 3분 5분 3분 4분 3분 3분 4분 3분 4분 4분 3분 2분 3분 2분 2분을 내리고 마지막 기회로 한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도전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 시작 마지막 도전 하이 하아 아씨 이거 하나만 풀었으면 했는데 하이 하아 하아 너무 아깝다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아쉽지만 룰은 룰이기 때문에 2초 남겨두고 표시! 실패! 실패한다고 안 올라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 집에서 해보세요 이 휴지를 뽑아서 제가 봤을 때 휴지 한 장은 조금 두껍고 사악 나눠가지고 잘 보시면 이렇게 톡톡톡 하다보면 나눠지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1분째 조 생각보다 길고 숨찹니다 숨이 차게 어쨌든 정말 1분째 조 챌린지 호시! 아쉽게도 실패!